언박싱을 좋아하는 콜드쉽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제닉스의 제로라인 데스크 1600 컴퓨터 책상입니다 박스 테이프는 가위로 찌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개봉! 이것도 가위로 잘라야겠네 비닐 벗겨주고요 층간소음 조심해야 하니까 조심히 내려놓고 다리 하나 더 부품 발견 이런 거 케이블 타이도 있네 또 뭔가 발견 수평 조살나서 4개 확인해주고요 이제 결합해볼까요? 아내한테 혼날 수 있으니 정리는 그때그때 해줍니다 이제 책상 꺼내줍니다 역시 가위로 찢고요 아래로도 찢어줍니다 스트로프이면 엄청 많네요 흠집 없겠네 상판은 조심히 꺼내야 층간소음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바로 치워줍니다 집은 깔끔해져요 설명서 정도 죽 거꾸로 보고 있네 여러분들은 꼭 설명서를 보고 조립해주세요 저는 언박싱 프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무심히 조립을 사막료 오덜만 다리에 체결되어 있는 나사부터 풀어주겠습니다 렌치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손맛이 좋더라고요 손으로 풀어봤습니다 금방 풀네요 또 풀어주고요 지지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역시 손으로 조여주는 손매 잘 안되는 건 렌치로 단단해 고추 모양이 완성되는 것 같네요 렌치로 마무리 조여주고요 손으로도 조여줍니다 어... 그 다음 뭐지? 상판의 나사도 분리해야 되네 이제 상판과 다리를 결합해줍니다 수평 조절 나사 손으로 조여주고요 지지대 나사도 조여줍니다 안 돌아갈 때까지 조여주고 렌치로 마무리 따라라라란 이거 요즘에 MG들은 모른다던데 와 진짜 큰 책상이다 짠 심플하게 구성해봤어요 모니터와 요캠 키보드, 마우스, 본체 진짜 심플한 구성인데도 뒤에 전선이 지저분하네요 하지만 제로라인 데스크는 지대에 전선을 정리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다리에도 이렇게 전선을 정리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구성품인 케이블 타이도 있는데 전선이 많으시면 이것도 사용하세요 전 별로 없어서 바로 전선을 정리해보시죠 음... 쉬운데요?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케이블 타이로 조여주면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전선을 정리해주면 지지대는 이렇습니다 자 정리된 책상은 어떨까요? 오! 깔끔해졌네 아까부터 훨씬 낫네요 캬... 뒤도 깔끔하죠? 지닉스 제로라인 데스크로 컴퓨터 전선 깔끔하게 정리한 아동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지닉스의 제로라인 컴퓨터 책상은 박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